금방 또 부패해가지고 언제만 갈지 모르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미 망했나? 여튼 유저가 고 있으면 이제 50일 이후에 다 사라질 거예요 50일 지나면 아 플스로 나왔을 때 황금단? 아니 찍어야죠 에마제랑 같이 해요 아니 그럼 부평에서 부산 갈 차비 주세요 차비 진짜 맨날 지원해 줍니다 맨날 가서 할게 하루에 왕복 KTX로 15만원 정도만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설에 나가서 방송하겠습니다 아 아 뭐야 아 내가 방부제 맞아요 어 내가 방부제 뿌리고 있어 부사오면 밥 사준다고요? 아 제가 어어 괜찮습니다 철벽 오 다단 아 그러고 보니까 닉네임이 해운대네 부산사람인게 티나는군요 야 이거 브라이언 히트맨이구나 아 근데 이제 빡빡머리만 보면은 오 요새 홍차영 방송을 좀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홍차영 생각나네 빡빡머리네 자이언트 자이언트 음 고호키요? 아 고호키 저 짱잘하죠 네 고호키 그 자체죠 농담이구요 고호키 안한지 꽤 되가지고 콤볼 못써요 아 아 망가 지렁니 안걸리 지렁니 왼오프 투어 하단 오리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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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이언트 형님 비단킥 오리발 간다 꼬리치기 오 이거 어떻게 알았어 웨이브 커킥 오리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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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룡발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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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이언트 간다 마무리는 드랍킥이다 드랍킥 왼허퍼 투 투 원 투 오 스네이크 쓰겠죠 안쓰네요 기본권 카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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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이언트 그렇지 풀 수가 없어 간다 달려가서 이 왼허퍼 투 이 아 형님 아 무서워요 아 무서워 무서워요 아 댄스 왼손 카운터 까비 간다 마무리는 꼬리치기다 꼬리치기 아니 어떻게 왔어 원잽 꼬리치기 그렇지 으잉 꼬리치기 투어 꼬리치기 아이 뭐 바운드 못해 멍청아 원 투 이 이 이 그렇지 역시 이 이가 짱이야 방송용으로 철권 세븐 좋지 않냐고요 하고 싶죠 저도 뭐 유골되면 할 수 있으니까 유골되봅시다 3만 사시나요 아니요 지금 피씨판 사놨기 때문에 저 세븐 나오면은 풀스피시 다 합니다 이제 피씨판에서 전캐릭 1단 찍은 다음에 풀스판 돌아와서 전캐릭 1단 찍고 그 다음날에 피씨판으로 전캐릭 2단 찍고 그 다음날에 풀스판으로 전캐릭 2단 찍고 죄송합니다 그러진 않을게요 아 모찌형님 천원 감사합니다 오늘 맛난거 사먹었죠 아 어제 또 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그냥 치킨 사먹고 아 깔끔하게 또 모찌형님이 도와주신 걸로 많이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귀살 아니 내가 솔직히 말해서 전캐릭 1단 찍고 2단 찍고 이거를 한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근데 안할거야 그거는 그 짓은 안할거야 너무 양아치 같지 않아? 아니 오오 봐봐 한캐릭씩 9큐 찍어가지고 하면은 캐릭터가 한 20캐릭 정도 될텐데 하루에 9큐 찍어서 방송분량 채워 2시간 정도 그 다음날에 전캐릭 8큐 찍어서 방송분량 채워 대체 언제 녹단을 찍는거야 그러면 아 나 그런 그 정도의 양아치 짓은 못하겠다 자 그 정도까지 제가 양심이 없진 않습니다 꼬리치기 와 타이밍 지리네 역시 첨판한 장인은 2첨판이구나 예측을 할 수가 없어 사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걸요 뭐 예를들어 어 요새 누구야 누구더라 그 사람 누구야 아 기억 안나 전캐릭 막 돌리는 사람 있어요 어 어 실력은 뭣도 없는데 막 돌리는 사람이 있어 북카드 만들어가지고 어 아우 뭐 그런 사람들 이 있어요? 있긴 있어요 어 망함 아 그래 광켄기어 으어어어 아니 뭐 저거만 써 어디 이기겠네 형님 안죽었다 안죽었다 나 안죽었다 안죽었다 아어어어 제일 멋있는 콤보 갑니다 꼬리치기 물어뜯고 두둥 두둥 아 쏘류 꼬리치기 물어뜯고 두둥 두둥 당 쏘류 꼬리치기 아 형님 아 아오 아 다크 소울이여 깼죠 아 콤보 왜이래 연습했는데 나 분명히 간다 궁단 꼬리치기 아 나 저거만 쓰네 어허 근데 못 이기겠어 아 어떻게 이겨야돼 얍 좋아 투둥 투둥 툭 좋아 콤보 아는게 이거밖에 없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왠업파ツ 왠업파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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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손 왠업파투 짠손 왠업파투 왠오퍼팟 땅손 왠업파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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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업파 왠업파투 왠오퍼투 그ari치 아 이게 쫓아릴 때는 야비 써야되요 야비 예 패패승승승 하려면 이방곱밖에 없다 저의 양심을 허락해주세요 내 양심을 어어어 내 양심을 허락해 주세여어어어우 빠이 어 화랑님 퇴원 축하 더러운 것도 재능이지 음.. 더러운 플레이도... 어 방금 만났던 분이네요 자 저는 숨겼기회 이씨이 이씨이 랜선 뽑지 않을까? 너무 내가 야비하게 했는데 어? 야비하게 해줘? 야비!! 야비!!! 아 형님.. 모디! 모озя용부 Eun onder! 와 오늘 과자 값에 과자를 얼마나 먹으라고 또 만원이나 와 감사합니다 야 춤춰 리액션 감사합니다 아 로저도 좋아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방 하하 통수 찌렁이 아 아 감사합니다 만원 고맙습니다 모지 형님 고마워요 근데 오늘 못본다고 하시지 않았나 아니었나 어 다리 부러진 화랑님 3,000원 감사합니다 1.5리터 음료값 그렇지 요새 근데 3,500원 아닌가요 아 3,000원이면 됐던가 기억이 안나네 감사합니다 1.5리터 감사합니다 어 안죽었다 어 이 사람 나한테 당한것때문에 똑같이 하는것 같은데 안죽나 아 죽었다 왠어퍼투 왠어퍼투 하단 하단도 아이고 이거 피할수 있었는데 이렇게 해주고 자이언트 좋아요 아 마우스 터치 1500원 이에요 싸네 아 세크스 피스토르 형님 아 또 이제 저희 북불장군 팀원 형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고마워요 또 월급 줄어보셨군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우 콤보 왜이래 그렇지 하단 왠어퍼투 왠어퍼투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우 화랑님 아 감사합니다 3천5백원 또 감사합니다 아 음료수 제대로 사 마실 수 있겠네요 화랑님 그리고 퇴원 축하드려요 맨날 아프다고 그러시더니 축하드립니다 그렇지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도망갈 수 없다 나의 자이언트는 너를 따라간다 도망갈 수 없는 마성의 자이언트 빙글빙글 돈에 달려가서 하단 오잉 오잉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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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이언트 어 아 아 이 이 몰라 공룡 아 이 몰라요 이거 이 누가 영상 전에 좀 쏴주세요 아 아 제가 유튜브로 틀어드릴게요 이 이 를 모른단 말이야 똑같이 생겼네 오케이 녹단까지 가볼까 오늘은 그냥 아 껌값 감사합니다 아 이게 말로만 듣던 껌값인가 감사합니다 1초살이님 천원 고마워요 껌값 고맙습니다 32,000판이에요 상대 와 하단 32,000판의 상대도 막을 수 없는 기술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외너퍼2와 하단의 극악의 의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날먹 패턴 초심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압박킹의 철권교실 아 2천원짜리 비싼 껌 사주세요 아 2천원짜리 비싼 껌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뭐냐 껌중에 그 쿨 어쩌고 써져있는거 있잖아 어 그거 3천원인가 하던데 그걸로 먹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상대가 이제 하단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은 외너퍼2를 한 다음에 하단을 안쓰고 외너퍼2를 한번 더 쓰면은 됩니다 요렇게 말이죠 자 상대가 하단을 의식하면 외너퍼2만 쓰면 됩니다 자 외너퍼2 짠손 자 외너퍼2 외너퍼2 콤보 때려주고 아 1천원 감사합니다 이건 아니 아니 안됩니다 형님 뭘 쏘시는거에요 지금 아 지금 지금 뭘 쏘시는겁니까 감사합니다 1천원 제1비측 승리의결 구현이란 없다 검은의 요괴 사나이 브라이언의 아우 오 왔다 제 약자요 뭐 찾으실분들은 찾겠죠 아시는 분들 굳이 말해주진 마시고 제 흑역사입니다 왜냐면 개 털렸거든 가자 하단 이 이 이 이 이 오 나선 안마가 통하지 않습니다 핫 둘 한 번 더 잡기 풀고 짠발 그렇지 예상대로 아따 컴버 좋아 꼬리치기 아 뭐야 꼬리치기 바운드 꼬리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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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기 풀고 짠발 꼬리치기 꼬리치기 이번에는 커킥 꼬리치기 형님 오 무서워요 꼬리치기 안돼 와 아 나 선 안마가 맨오퍼2 차단2 자이언드 오 나도 잡기 쓸거야 아 오 오 수고람쥐 안죽네 이거 얘는 뒤잡이 별로 안좋다 세지가 않네 모니 택트 피스톨 형님 아 또 9천원을 아 즐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급잼 감사합니다 형님 다음에 봬요 핫 핫 핫 핫 한번더 두번더 세번더 시계윙 돌고 네번더 죽빵맨 웨이브 자이언트 아우 풀고 오 그런거 걸리지 않아요 웨이브 자이언트 도라돌라돌라돌라돌라돌라 가버렷 낙법 안쳤네요 낙법치면은 살수도 있었는데 웨덤퍼2 오 괜찮아 꼬리치기 바운드해주고 둥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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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토류겐 다시한번 꼬리치기 어 맞고 이잉 오 원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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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오 살려줘 괜찮아 레이저 쏴보세요 레이저 레이저 오예 바운드 되죠 어잉 마무리다 어 뭐야 다리브러징화랑님 천원 감사합니다 날치고 마시고 취하는 날이란 말이다 풍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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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좋은 캐릭터가 됐어요 태그2에서는 요시가 기본기로 하기는 좀 힘든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세븐에서는 기본기만 있어도 요시를 잘할 수가 있어요 어 리얼임 어 제이킴영하이 제이킴영하이 아 제이킴영조 어 다음주 토요일에 대회하는데 형님도 시간되시면 참여하세요 그 8시에 합니다 다음주 토요일에 형님들 어 아빠킹의 아빠킹 크래쉬 어 제1회 사실 옛날에 했었기 때문에 어 한 3회쯤 되는데 아 4회인가 네 이제 트위치와서는 처음 대회를 여는거기 때문에 어 1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상금은 1등은 3만원 2등은 2만원 3등은 만원으로 네 3등은 만원으로 요렇게 진행할 예정이구요 어 대회의 변수를 가져다주기 위해서 8강전까지 단판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스피드한 경기가 예상이 되는 어 그런 대회죠 8강에서는 이제 3판 2선승 4강에서 5판 3선 결승 7판 4선으로 어 어떻게 보면 빨리 끝날 수도 있는 대회인데 뭐 늦게 끝날 수도 있어요 사실 경기가 어 오래 간다면 뭐 예를 들어 4강에서 어어 2대2까지 가고 뭐 그러면은 어 조금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8강전까지 단판을 하는 이유는 그 뭐더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 어 정말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변수가 생기게 하기 위해서에요 고수분들이 다 휘슬지 않는 단판이라면 초보분들도 고수에게 죽창을 꽂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참가자가 8명이나 된다는 확신을 가지냐고 어 난 확신해 왜냐면 우리 빠청자 형님들이라면 8명은 적어도 채워줄거라 생각합니다 16명 채울거 같은데 솔직히 16명 채울걸요 아 난 확신할 수 있어 정확히 다음 점은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될거 같아요 생방은 안하냐구요 무슨소리에요 생방하잖아요 생방을 토요일 8시에 한다는거에요 토너먼트를 방송으로 진행하지 온라인 대회에요 온라인 대회 임무는 태그2가 좋나요 세븐이 좋나요 세븐해요 세븐 아 천원 감사합니다 모찌형님 후원한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충분히 후원을 해주신 것 같아서 여튼 어제 형님들께서 상금으로 쓰라고 이렇게 줘가지고 어 1등 상금 2등 상금을 이렇게 형님들께서 후원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또 상금이 있는 조그마한 대회를 열게 되었구요 여튼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거 같아요 태그2 끝났지만 태그2 이 게임 끝났지만 그래도 저희끼리 즐기는 야이 개다리 아 죄송합니다 아 그 저희끼리 즐길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게 왜 안닿니 어쨌든 그렇습니다 확인하세요 아니 어제 돈으로 밥을 안 먹었다는 소리입니까 아니요 어제 돈으로 밥 먹었어요 아 모찌형님이 후원하신 것 외에도 어제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 많이 어제 많이 받았어요 으흠 안맞지렁이 꽁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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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꼬리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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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마신 투 원 자이언트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너클붐 한 다음에 너클 어 짠손 너클붐 왠어퍼투 어 뭐야 이거 하아 파세 봤어 원체 피하고 필살기 넣는거 이것이 바로 압박킹의 플레이입니다 왁이박스 형도 굉장히 고수셔가지고 고수분 한번더 있었으면 좋았을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네 다음에 또 뭐 열등가 할게요 그 일단은 태그2 대회를 이번에 다음주에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5월에 한번더 열고 그 다음에 세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죠 세븐 너무 어 물론 다음주 대회가 안정적으로 무사히 끝난다는 가정하에 에요 대회가 노잼인건 상관이 없어 근데 대회가 무사히 안 끝나고 막 되게 막 사건 벌어지거나 뭐 사건 벌어질 일이 없겠지만 사건 벌어지거나 뭐 아니면은 진행을 더디게 하는 무개념 어 무개념 참여자가 있다거나 이러면은 다음 대회를 5월 대회를 어 하기가 힘들텐데 정말 안정적으로 마무리 된다면 5월에 한 번 더 열겠습니다 대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유튜브에 제가 영상을 올릴테니까 그거 확인해주시면 돼요 네 풀상 관전 돼요 그거를 이제 제가 올릴거에요 오늘 새벽쯤에 올릴 예정이니까 그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우 4 RP LK RKU에 바운드가 되나요 아 그걸 어퍼로 띄운 다음에 바운드 하려면은 해와 달이라고 대쉬 오른발 왼발로 하시면 됩니다 네 뉴비도 참여 가능하구요 굳이 저의 시청자분이 아니셔도 트위치 아이디와 플레이스테이션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참여 양식이랑 뭐 이런거 다 써놓을테니까 제가 댓글로 받는 형식으로 할거에요 거기서 거기서 제가 리스트 작성할거고 일단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길게 말할 필요 없이 풀스랑 PC는 크로스가 아니기 때문에 앉아와 이런 거지같은 코스튬 간류 눈알이 튀어나와있고 아래에는 세크스 너무나도 더럽군 더러운 녀석 이런 더러운 종자들은 혼쭐을 내줘야 됩니다 아니 왜 저렇게 꾸미는거야 이 자이언트 좋아요 아 이사람 근데 옛날에 봤었는데 이 자이언트 그래 자한번더 이 원투 이 이 짠손 아 미안해 아 우리 세크스 형님 세크스 형님 아 나 죽냐 아 세크스 세크스 드러워 자이언트 오케이 난이 반갑습니다 어우 발목 맞고 그렇지 자이언트 근데 이 사람 랜선 뽑아요 얍 꼬리치기 어허 잡기 풀고 나도 잡기 나도 잡기 나도 잡기 나도 잡기 기다려 잡으러 간다 어 나도 잡기 오 잡으러 간다 오 잡으러 간다 그르 족발 냄새 좋구요 오 다시 잡아 가자 화랑 먹방 화랑 먹방 마이종 에이 오 오 오 복수해줘 모았어 아 네. 화랑님 들어가세요 어 미안해 오 야 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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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딴 손 야영박킹님 после hundreds 야야라 킹님 스틱 사자마자 부셔먹었다는게 사실입니까? 시험시나? 아 저 스틱 고장났어요 아 뭐야 얘 레서 뽑았다 아 저 스틱 레이저 판테라 산거 있잖아요 아 이거 usb를 내가 고장내버린거야 스틱 자체는 괜찮은데 usb 고장나서 판테라 스틱 못써요 usb를 레이저사에 문의 넣어가지고 해외배송비 5만원 인가 아 5만원 가까이 이렇게 해서 돈 들여서 usb를 받아야 됨 아 제가 쿠마판다를 처음 할 때 진짜 즐겁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쿠마판다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뭐라야되지 점점 쿠마판다에 대한 어 재미는 떨어지고 의무감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길래 빠르게 접고 로조 알렉스로 갈아탔습니다 이게 제가 쿠마판다를 좀 못 즐기는 이유가 걔네가 횡신각이 너무 그래요 저는 횡신으로 움직임으로 막 다 피하고 이렇게 게임해야 되는데 아 못피하겠어 걔네들 너무 뚱뚱해 얏 얏 외너퍼 투 하단 짠손 외너퍼 투 짠손 짠손 외너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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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 어디가 어디가 외너퍼 투 짠손 원투 자이언트 그렇지 자 갑니다 드랍킥 가자 드랍킥 아 뭐야 드랍킥을 천재 오우 뭐 안맞았잖아 이거 맞은척 하고 있어 얍 아 짧아요 어 자이언트 풀고 2 아 형님 철권 세븐 아니라서 아 잘 때리네 손나락 한번 쓸 것 같은데 손나락 손나락 손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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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나락 안쓰나요 2 다 3단 안쓰고 얍 어 안맞았어 아 커킥 맞는줄 알았는데 다행이구만 아 낮에는 방송 잘 안해요 왜냐면 낮에 자요 5 오 짠발대전 짠손 짠blind대전 기상킥 외너퍼 투 원투 외너퍼 투 화단 외너퍼 어어 뽀뽀 커킥 질러요 좋아요 홍보 쓰레기 같이 써주고 괜찮아 자 바꾸자 바꾸자 긴급 시 Matework 하지 말고 그냥 일반 태그 커킥 대박 하단 그렇지 자이언트 날로 먹어 달려가서 꼬리치기 아 까비 잡기 풀고 웨너퍼 투 깔고 원투 오 나이스 개꿀 서류갱 간다 꼬리치기 꼬리치기 컷킥 좋았어 역시 쓰레기 플레이에 선두주자 웨너퍼 어 괜찮아요 이제 상대의 원투를 맞고 시계웽을 칠겁니다 자 써주고 어 이제 시계웽 그렇지 고마워요 아 뭐하니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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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단 이 이 이 이 이 피해주고 이 자이언트 아 뭐야 버튼 눌렀는데 어 어 쿤북 클라스 미쳤다 어 오예 개꿀 꼬리치기 아 형님 지겠는데요 이거 안 죽었고 어 어 아 이거 낙법 침 살수도 있어 잘하면 아 아 바라케봤지만 실패 어리발 어리발 자이언트 어리발 자이언트 형님 오 오 오 오 젠장 오 백대시 초풍 오 개고수야 오 뭐지 이분 콤보력 아까부터 영 아닌데 오 오 오 하하 팀틀 벗어 팀틀 오 오 그런 저렴한 기술을 저렴한 딜캐럭 오 오 똑같이 해 똑같이 해 벌리지 않아 아 지겠는데요 10연승 하고 싶었는데 실패하나 아 형님 지겠다 이거만 하자 이거만 이거만 하자 이거만 하자 이거 통한다 이거만 해 하단만 써 하단만 써 그냥 하단 하단 코킥 아하 쓰레기 플레이 예 날먹 개꿀잼이구요 병군맨님 하이 나 저격했네 안녕하세요 오 승격이다 그랜마 그랜마 telefon사 빠따 안들고 오셨네 오늘은 죽빵 꼬리치기 좋아요 아힝 꼬리치기 좋았어 가자 쏘류캔 아 짧아 그렇다면 다시 꼬리치기 쏘류캔 바닥댐 안들어가네 오예 쿵쿵따 기상끼 쿵 형님 하단 하단 대쉬 그만하세요 무서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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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시고 잘 때리고 잘 못때리고 빠세이 안돼 빠시구다 역시 빠청자다 빠청자도 스트리머에게 올만버리는 패시드 스킬 콤보 실수 자이언트 앉아버려 앉아버려 커키 역시 내 방송을 많이 봐서 그런지 통하지 않아요 심리가 이앱 이앱 오 꼬리치기 딜캐 개념 딜캐 아 쏘류캔 꼬리치기 꼬리치기 그렇지 쿵땅 아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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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하게 쓰고 있어 잡기 풀고요 암내납니다 그렇지 톰스톤 파일드라이브 오오오오오 체류 경례 하아 만원을 오시자마자 감사합니다 어제 못보신 방송은 유튜브로 잘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많은 땡큐요 고마워요 다이언트 좋아 가서 오른쪽 바운드 해주고 달려가서 기다렸다가 지르는 순간 커킥으로 마무리 콤보 잘 때립니다 그렇지 소방체육 형님 감사합니다 바론 감사합니다 자 일단 로저 알렉슨 여기까지